1. 마술사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을 마술학과를 졸업해서 마술사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현재 공연 제작을 하고 있는 마술사 김인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에서 가장 마술을 잘하는 우주스타 퍼포먼 양재혁이라고 합니다 양재혁 마술사랑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연을 제작하다가 저희는 항상 재미나거나 신나운 공연을 많이 만드는 주위였는데 몇 년 전에 환경부와 같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많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환경이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로 인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어서 이참에 우리가 재미도 재미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의미로 이번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재미있는 요소들을 다 지워놨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짬뽕은 아니고요 하지만 거기에 환경보호 문제까지 이렇게 딱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 예술의 경계 사이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공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고요 거기에 교육까지 들어가 있는 공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